마지막 5일차로 들어갑니다.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헬로 가고 있는거에요. 헬. 마지막 스테이지가 우리 헬로 내려가고 있는거야. 또 이 찔잘댁이 없는 짓 한번 눌러주고. 엑소틱 버터스. 어 프리저 아니냐 프리저? 프리저 젊은 녀석. 아 마지막 밤은 사플이 중요하다고요? 제가 최대 약점이 귀가 어두운데. 아 잠깐만 비즈음 이걸 왜 이런걸 왜 드러내가. 5일 밤. 오른쪽에 저 다리 개떤다 저거. 갑시다. 자 마지막 5일 밤 들어간다. 현황을 하네 그래도. 노. 뭐지? 여기서는 근데 여기선 그렇게 한게 없다? 뭐야 목매달고 죽으라는거야? 자 오른쪽만 연이죠 합시다. 뭐야 아 이거 또 걸어가는거구나. 사플? 여러분 이거 내가 엔딩 끝나면은. 끝까지 본 시청자들한테 내가 한번 일어나서 내가 형님 인사할게 내가. 아. 아 이거 진짜 이정도 시간 노력해서 트라이한거를 봐줬다라는거는. 진짜 이거는 우리 저기 그 안주머니에 칼 한자로 차고 조폭 인사할 필요있어 이거는. 내가 봤을때는. 90도 인사 한번 갈게 내가. 어 진짜. 자 그러기 위해선 이거 깨자고. 음. 야 5일차 얼마나 어려운거야. 이거 그냥 풀이하게 보내주는데 길을. jew seid黄 Нав대에ряд&ơi 이제 못생ometric 행운.. 아verte이나 서비스 프로젝트. 서빅변비가겠습니다. 도처님 후원 감사합니다 500원 깼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는데요 뭐 버튼을 또 누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틀려요? 오우야 얘는 어깨라인이나 가슴은 내가 봤을 때 마징간데 도와줄게 디스토르 뭔가 파괴하면 끝나는데 그 대신 너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는 너의 몸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데 어 이쪽은 한쪽 열려있구나 여기서부터는 어쩔 수가 없어 우리 모두가 깨야돼 왜냐하면 우리는 나는 영어를 못해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뺨에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뭘 눌러서 또 해체를 시키는 건데 아 이것도 어떤 만화 영화 또 보니까 야만화 보니까 버튼이 밑에 달렸던데 아 잠시만 이건 방송이니까 나 그거 예전에 TV 애니원 TV인가 해주는데 뭐 19금 만화라길래 뭐야 하면서 다 봤다가 거실에서 봤다가 뒤집뻔했잖아 나 그 무슨 치인가 그 치인가 여자애인가 있는데 그 인공지능 가진 여자애인데 주인공이 막 얘를 어떻게 키는 거야 버튼을 막 찾아요 지가 막 그래서 막 이게 위에도 어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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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리 학생들도 보니까요 학생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잘 봐요 초비치인가 뺨 누르는 것 같지 않니 아까 뺨 얘기했던 것 같거든 어 아 여기 있네 이거네 어 어 아 오 케어프리 파일 오 아 뭐야 되죠 되죠 1,2,3,4,6,7,8,9 시키기 때문에 패널에서 저가 훌륭시 후 에인터를 거울 자 말해 세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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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 파이브 트리 트리 야 누가 지금 팔로우 하래 야 누가 지금 팔로우 하래 모키 도키 로키 앞으로 싸대기 한 대 맞어 그냥 아 네 고맙습니다 팔로우 웃으면서 뭐 걔가 한 10분정도 못자면 되죠 뭐 더 편집하고 그러면 되지 뭐 예 뭐 한명 늘고 뭐 좋은 일이지 예 아우 감사합니다 모키 도키 새끼 아 아니죠 모키 도키 로키님 아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마우스 가속버튼을 풀었어요 오히려 침착하게 누르려고 모키 ! 고맙습니다 Cinji 스파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 4 9 3 굿 아 핫 쇼드 오픈 테크 더 카드 데 유 파인드 인사이드 야 마우스 가속 버튼 켜야겠다 너무 느리다 인사이드 안으로 넣으라는 것 같은데? 인사이드라고 했는데? 반대쪽인가? 아 저 봐 어? 이거 뭐야 아 이걸 갖고와서 아 이걸 갖고와서 저한테 전화할 때 이 몸을 죽여야겠다 이 몸을 죽여야겠다 이 몸을 죽여야겠다 이 몸을 죽여야겠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할 수 있겠다 이제 왼쪽을 누르래 이 몸을 죽여야겠다 이 몸을 죽여야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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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하난데 내가, 이거 하난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애? 자, 간다 아니 뭐야, 고 포러드하고 레프트하면서 왼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건 뭐야, 고 포러드 앤 레프트는 뭐야 앞으로 가다가 왼쪽을 꺾으라는데 그 시점이 도대체 언젠지 어떻게 알려주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가라는 거야? 대각선으로 누르라는 건가? 가자 이제 아까 그건 대각선이었어 대각선인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가서 왼쪽이면 포러드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탑 한 다음에 레프트 하면 되는 거를 포러드 앤 레프트라고 하는 거는 같이 누르라는 거 아니겠어요? 이거 쉽게 깰 수 있어 쉽게 깰 수 있어 쉽게 깰 수 있어, 이거 Ар, well... 고 고 고 고 비사일런이 뭐야? 조용히 하라는 건가? 아닌데 비상 비사일러 거의 다 거의 다 거의 다 비사 alltid 비사일 도와주 안 움직여 extent 보다 보다 비사일 비사일 보다보 벌로라, 우리에게 도와드리기 위해 도와드리기 다시 돌아올게요 벌로라가 넌 뒤에서 그녀는 스쿱핑룸에 두려워 그녀는 널 따라잡을게 오 깼다! 아 무슨 놈의 말이 이렇게 많아! 중요한 얘기만 해줘야지 깼다! 어? 뭐 오긴 왔는데 이것도 뭐 해야 돼? 나 지금 뭐 마이.. 없어 마우스가 없어 아 저기 있구만.. 제가 나한테 말하는 거였어 너처럼... 그럼 우리 어디서 가야할 것 같아 스쿱퍼가 한 번만 더 힘들어 너한테 말하지마 에피소드야 내가 지금 폐기 처분되는 느낌인데? 영화 하시는 분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중요할게요 뭐지? 끝났어? 내가 인형이 된거 아닐까? 아직 사람 영상인데? 이거 봐 맞네 야 내가 이게 나중에 내가 유튜브에 올릴지 모르겠는데 편집이 돼가지고 아까 내가 중간에 계속 그랬지? 이거 왠지 주인공이 내가 그랬잖아 얘 말하는게 어? 이거 여기서 못나갈 수도 있고 몸을 막 이렇게 몸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 몸이 못나간다 이게 무슨 말이지? 인형에 갇힌다는건가?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던 했었거든 아까 아 이렇게 돼버리네 인형화 돼버린거야 프레디 피자 가게 마지막 작품인가? 결국 여기서 나가지 못하는거지 야 야 메모님이 이 게임을 깨실줄이야 아 근데 이 게임은 멘트를 못하면서 깰 수 밖에 없었어 어 그건 좀 아쉬워요 내가 재밌게 못한거 같아서 어 아 아 여러분 우리 조폭 인사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 바지가 아 감사합니다 바지가 핑크여서 아 우여막님 어 어찌되었건 최디 깨신거 축하드립니다 아 만원 감사드립니다 진짜야 진짜 바지가 정말 핑크야 제가 핑바 있습니다 핑바 핑크 보이죠 지금 핑크 어 편하게 입기 때문에 어 바지 보여드리기 좀 너무 추한거 같구요 네 이 자리에서 90도 인사드리구요 오늘 편항을 했는데 어 적지 않은 시간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구요 자 프레디 피자 가게는 유튜브에서 1편 2편 3편 4편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다 3편은 편집이 다 되어있구요 자막도 씌워져있고 하이라이트까지 올라가 있으며 케이스 애니메트로닉스라는 게임도 팬메이드 게임 그건 진짜 쫄깃한 게임이거든요 그것도 역시나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있습니다 자 종마문 유튜브 들어가자 PC란 들어가시면 프레디 피자 가게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함께 봐주시면 아 정말 고맙겠습니다 조회수도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저치고 꽤 많으니까 한번 믿고 보세요 자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